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 이번 시간에는 4교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교시 여러분들 오전에 어떻게 잘 쉬고 계시죠? 4교시인데요 이번에는 강방천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에 한번 강방천시 관련된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파티의 끝은 뭐 파티는 끝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 이분이 또 강방천시 관련된 섬뜩한 예측 삼성전자, 삼성전자 시대는 좁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으로 반도체 질서의 개편 과정에서 친리스나 팸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파워가 이전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20년 넘게 이어 온 삼성전자의 시대가 젊을 것이라는 뭐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이 같은 예측을 한 주인공이 누구냐 워런 버핀,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강방천 S 플러스 자산 운영 회장이라서 뭐 더욱 섬뜩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들리네요 재밌는 분입니다 매일 경제가 한국 주식 투자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강 회장을 만나가지고 뭐 좋은 주식을 고르는 비법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미래 앞으로의 가장 유망한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서 하다 그는 그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라 그리고 뭐 대장장 이론을 소개하면서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 생산하는 삼성전자보다 다양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전문기업 TSMC가 유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와 앞으로 위대한 혁신기업은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기업에서 그 손꼽히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최근 오너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긴 했으나 자율 중에서 중요한 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약간 테슬라를 축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주식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시장 예측보다는 산업 예측 산업 예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 예측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예측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투자가 되려면 산업보다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란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체계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책자랑도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 주주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의 맥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예전에 한국전력도 고객이 떠날 수 없었는데 한전에는 전기세를 내는 사람이 한전을 안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수소에너지가 작동 원리가 된다면 수소통을 갖다 놓고 연료전지를 갖다 놓는다면 한전이 없이도 전기를 쓸 수 있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회사로서는 한전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 그렇다고 한전을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렇죠 바로 기업이 고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문제이다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들이밀어도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객이 떠날 수 없어서라는 의미는 아니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만들려면 의심해야 한다 의심 어떤 기업을 샀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쉽게 떠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없으면 불편한 기업 샴푸, 휴대폰, 카카오톡처럼 없으면 불편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또 눈뜨면 고객이 눈만 뜨면 늘어나는 기업도 좋은 기업이에요 이 사람은 그 책에서 현대모비스를 예를 들어요 현대차가 매년 천만대를 판매한다면 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면 매출액은 동일하다 현대차가 매년 팔아놓은 천만대 누적 판매도 수는 3년이 지나고 한 3천만대 되고 이를 상대로 현대모비스는 부품장사를 한다 그래서 누적 매출이 누적적이지 않는 매출보다는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따져보는 것이 시장이나 사람 매출보다 월등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제가 됐다면 그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팔지라는 질문을 늘 해야 돼요 늘 그래서 강망천씨가 제시한 11가지 관점에 녹여낸다면 아주 훌륭한 불안과 관계없는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시간이 없거나 스스로 해석이 없다면 좋은 버트를 찾아라 결론은 기승전 펀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펀드 사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분은 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느냐 일단은 삼성전자는 참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 회장도 두 번째 동업자가 삼성전자 우선주였다고 하네요 여전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삼전을 우리 펀드 결국은 강망천 회장 펀드에 넣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 강망천 펀드는 액티브 펀드를 추구해요 미래 성장의 꿈을 담아내는 액티브 펀드 명가를 일구겠다는 것이 리치 투게더 펀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액티브 펀드는 패시브 펀드하고 달라요 펀드 매니저들의 능동적인 예측과 관점으로 좋은 기업을 담아서 패시브 펀드가 낼 수 없는 아웃포펌 아웃포펌이라고 초과에요 초과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순간 평균값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꼴이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000개 기업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2000개 상장기업 가운데 더 좋은 기업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걸맞지 않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로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고객이 우리 회사에 돈을 맡긴 메시지 즉 S플러스 펀드에 수수료를 주면서 시장 평균을 사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내달라 서로 간에 위임계약이 있다고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의 존재 이유와 맞지 않아서 2016년도에 삼성전자와 결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보는 강방천 회장의 시각이에요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인데 다만 어떤 반도체가 커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의 제왕이라는 인텔의 시대도 지나갔다 인텔의 시대에서도 반도체는 컸고 인텔이 힘들었던 과거 4, 5년 사이에도 반도체는 컸다 반도체의 구조 변화다 구조 변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지만 바뀐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늘 존재하지만 구도는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인텔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PC와 노트북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인텔이 왕이었고 하지만 2008년 이후에 반도체에 필요한 실수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죠 스마트폰은 저전력이에요 노트북은 본체 전력이 많아서 소비돼도 냉각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반도체에 필요한 요구 조건이 바뀝니다 저전력, 미세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삼전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했죠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반도체가 미세화가 필요할까 앞으로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센터나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구도겠죠 수많은 반도체는 필요한데 반도체의 다양성, 다품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삼전은 소품종이다 디램과 랜드플렛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에이직입니다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시대에는 삼전의 역할보다는 다른 쪽의 반도체 회사들에 훨씬 더 많은 밸류가 주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4나노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200나노, 40나노, 50나노, 70나노 등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미세공정이 중요한 4나노 반도체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질서의 개편 과정에서 아까 칩리스, 칩리스는 ARM이나 시놉시스를 말하자면 칩리스나 펜리스 파운들이 이런 쪽으로 파워가 이전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인텔이 왜 리더를 빼앗겼고 왜 앞으로 삼성전자가 리더를 차지하지 못할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 자동차 반도체 풍기라고 하지만 4나노의 풍기가 아니다 50나노, 70나노, 100나노 이런 반도체가 풍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대장장이 이야기를 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멋진 전사가 되지 말고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대장장이가 되라 반도체에 투자할 때 대장장이 이론이 적합하다 그 속에서는 TSMC나 시노십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자기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피력을 하는 거죠 빅테크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는데 현재 상황은 거시와 미시의 충돌로 보고 거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은 것 같다 그 중에도 카카오, 미국의 팡 같은 그런 기업은 여전히 이익은 훼손되지 않고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되면 유동성은 환수될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돈이 들어왔던 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기업 2억이 늘면 장기적으로 다시 플랫폼 기업을 사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익의 질 측면에서 지동성과 지속성, 비변동성, 예측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지속, 비변동, 예측 가능, 확장 가능 이를 따져보니까 카카오처럼 좋은 기업이 있을까 카카오를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방청씨가 사업을 늘 구상할 때는 최고의 경쟁자는 카카오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혹시 카카오가 뛰어들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있대요 그 의미는 카카오 주주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동업자라서 강방청 포트폴리오에서는 최고라고 하네요 가장 믿을 만한 회사 같다 주가 수익비를 높긴 하지만 퍼가 높아요 지금 이익의 질이 보장된 퍼라면 강방청씨는 투자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해외 증시에 좋은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니까 2008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과거 수년 동안 천조원 이상을 만들어 왔다고 하죠 그들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갈 것 같다 다만 몇 개 기업은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특히 OTT 산업에서 그래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디스커브를 인수한, AT&T 그러하죠 그래서 판 기업을 왜 좋아하냐면 승자독식구조다 승자독식구조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2,000조, 3,000조원을 뛰어넘는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 산업이 한 700조 정도 삼성전자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한 200조에 불과하다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이 5년 후면은 1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 현재 자동차 시장이 이미 3,500조 규모라고 하죠 그동안 하드웨어 장치였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는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진 기업, 혁신기업으로 등장할 것 같다 요즘은 테슬라가 난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워너의 3대 조건을 통찰력, 추진력, 사업 욕심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통찰력, 추진력, 사업 욕심이에요 사업 욕심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통찰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사업 욕심도 있는 것 같다 최근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도덕성 도덕성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더 중요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디스할 건 아니고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예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란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참고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분은 왜냐면 펀드 회사 사장이에요 펀드 회사 사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이익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주식에 액티비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조금 약간 안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TSMC 뭐 TSMC처럼 삼성은 뭐 시스템만도 안 만듭니까 자율주행 안하나요 다 사잖아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은 4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1 3 4 5 5 6